김하인쌤의 자기전 민법 1문제 시간입니다. 자, 5표시 무해 나오면 제목을 잘 보세요. 표시 5, 표실 5 잘못해도 무해 해가 없습니다.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X 해보세요. X토지도 취소 못하고 Y토지도 취소 못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소유죠? 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여기 중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거 필요 없는 말 뻥카, 뻥카입니다. 없다고 읽어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갑은 을소유 X토지를 매수, 매수하기로 우리가 합의, X토지를 합의했죠? 합의했으나 계약서는 Y토지로 잘못 기재, 이게 5표시 무해죠? 합의는 X토지, 기재는 Y토지, 이게 5표시 무해입니다. 그럼 취소 X도 떠올라야 돼요. 자, 오른 걸 물어봤네요. 그럼 끝부분에 취소할 수 없다 보입니까? 1, 2, 3, 4, 5 끝부분에 취소할 수 없다. 3번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4번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죠? 근데 오른 거라 정답이 안 나왔네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아, 이게 정답이네요. X의 의사합치했죠? X가 완전 유효입니다. 2번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죠? Y토지에 대해서 의사합치한 적 없습니다. 3번,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치도 못합니다. 4번,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하지만 틀렸죠?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번, X,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X가 성립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피시모의 취소 X 꼭 읽으세요. 왼쪽 응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이론강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응상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특강 전 과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편안한 밤